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보부 문재용 대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쌀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올랐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쌀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오르는지 한번 팩트를 체크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간은 꽤 오랫동안 쌀가격을 계속 조사해왔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경기미, 충청미, 전람이 이 중에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은 충청미를 중심으로 잡고 도설매 가격 20km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1998년도에 쌀의 도매가격이 3만 8천 원 정도였는데요. 소매가격은 4만 1,300원 정도로 도소매가격 한 3천 원 정도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쌀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3만 3,500원, 소매가격은 3만 7천 원 정도 선이었어요. 물론 당시에 2016년도 쌀이 유통될 때여서 쌀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이긴 하지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도소매를 분문하고 쌀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는다는 것,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게요. 2017년도 쌀이 유통된 이후부터는 쌀가격이 점차 오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소매가 5만 원이 최초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수를 앞둔 올해 쌀도 오름세를 전망하시나요? 네, 저희가 쌀을 조사할 때 햅쌀 가격만 따로 조사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요즘에 추수되고 있는 햅쌀이 20kg당 5만 4,500원 선으로 역대 가장 비싼 햅쌀 가격을 형성하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쌀 가격이 한 번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1년 동안 큰 변동 없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올해 쌀 가격은 지난해보다도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저희 뿐만 아니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2.2% 감소하기도 했고요. 면적당 생산량이니 단수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생산량이 385만 톤 가량을 추산하고 있는데 초과 공급 물량이 평소라면 한 23만 톤 정도야 되는데 올해는 한 8만 톤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쌀 가격 지난해보다는 좀 오를 것 같고 여기에 정부의 수확기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RPC라고 불리는 산지 유통업체의 매입 정도에 따라서 변수는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요. 쌀 등급 표시제 변경, 이거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쌀 등급 표시제 같은 경우에는, 표기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5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특, 상, 보통, 등외, 미검사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이 등급 같은 경우에는 쌀 유통될 때 표기가 되어서 소비자들에게는 R권리를 보장할 수가 있고 또 쌀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지지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항목 중에 미검사 항목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대부분의 생산자, 절반 이상의 분들이 쌀의 미검사 부분을 활용해서 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취지에 좀 무색하고 의미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돼서 올해 10월 14일부터는 미검사 항목을 아예 삭제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쌀 등급을 표기할 때 검사를 하지 않은 쌀의 경우에는 등외로 표기를 하고 유통을 해야 된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완전 미라고 찍힌 것도 보이는데, 이 완전 비는 어떤 건가요? 네, 쌀의 등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가지만 남아서 특, 상, 보통, 등외 이렇게만 남아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품 가운데서도 가장 엄선된 쌀로만 만들어진 경우에는 완전 미라고 해서 영어로 헤드라이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쌀을 평가할 때는 수분 함량이나 쌀하기 그리고 이물의 정도에 따라서 이런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쌀의 등급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완전 미 같은 경우에는 손상되지 않은 나달의 비율이 96%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영양도 뛰어나고 또 맛도 좋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원래 쌀로 밥을 지을 때는 수분이 16%일 경우에 가장 맛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 16%라는 거는 쌀을 갓 도정했을 때 나오는 수분 함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유통기한이 점차 길어질수록 쌀의 영양이라든가 맛이, 산폐가 진행이 되면서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김치내랑 냉장고라든가 아니면 깨끗한 쌀통에 보관하시면 적정한 온도, 습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상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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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